kbs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kbs와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 모모콘은 공동기획하고 제작한 웹에는 모모문고를 30일 오후 5시 공개한다. 모모문고는 책과 멀어진 모모세대 모바일세대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직접 선택한 교양도서를 읽어주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감춰진 아이돌의 감성 충만한 모습과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매력적이다. kbs 제공 30일 공개되는 1회는 여자친구 은하 편이다. 은하는 괜찮은 척은 그만두겠습니다. 숲의 하루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 등의 책을 낭독하며 어릴 적 꾸미던 귀농과 전원생활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9월 6일 공개될 2회는 여자친구 유주 13일 3회는 사우스클럽 남태현 20일 4회는 라붐솔빈이 출연해 각자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해준다. 모모문고 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kbs 디지털 플랫폼 홈페이지 myk kbs 엔터 테인먼트 kbs 콩 유튜브 채널 등 과 외부 플랫폼 네이버 tv 등을 통해 공개된다. 11월 2일까지 총 10회 방송될 예정이며 10여명이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다. kbs 웹에능 모모문고 제작발표회 여자친구 은하 유주 라붐솔빈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yout 유전비 슬래시 tg 아령지 kmk nq 0단은 대괄호 lisa2yna.co.kr 2018년 8월 30일 14시 32분 송구